흐역 알사알사알사알사알사알아 흉치웨어말고 캐리, 무드리리 난 거 같은데? 오! 으악! 와아이... 이거 뭔가 이상한데? 아 아저씨 좀 이승 끌어봐야지 억울해죽 아 나만 훌륭하고 있냐 뭐 운전 스킬로 커버해야 저게 어떻게 하니 이그니가 더 나은 것 같다 이그니가 많은가 이거 방금 뭔 데미지 본거야 이거 한대도 안먹고 어떻게 잡지 피했는데도 에너지가 못하네 이거 시간 무적이 오래 걸 것 같다 몇 대 때리고 피하고 몇 대 때리고 피하고 그거야 피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두잡이였는데 아 이걸 이걸 두 대 때리고 피해야되나 아 또 이상하게 걸렸고 아 한 세대까진 버티는 체력인데 아 이그니가 아 이그니가 아 아 그 이상한 버티가 갖고 있네 아 피했는데 와 그거 아 카운트 어떻게 피해 꼭 이제 이건 모르겠다 무조건 반대로 가야돼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어그로를 끌어줘야 할건데 어그로가 안 끌리네 까다롭다 이거 야 만점 받은 적 있었어? 한 대도 안 맞고 깨는게 가능한가? 아아 이게 또 첫번째 보스란 말인가 2랑 똑같네 이거 난이도가 2도 이랬는데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4랑 똑같은데 5랑 똑같은거 3랑 똑같은거 6랑 똑같은거 이게 타이밍이잖아 모르겠다 아까보다 금방 날라가려는거 때렸어 자 키대 Aaah 아니 제발kan, 어디까지 가는거야?! 다 recap 카드 마지막 아.. 방금 거는 방어로 한 것 같은 느낌이야 아 맞았어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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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보스를 이렇게 오래 만들어놨냐 이제 많이 깎았다 근데 나 한 장마다 죽는데 이거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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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에 가려 가지고 A T 이 게임을 쇠너로 해서 한 방에 깨졌어 어차피 쿠앤 강하니까 하지만 쿠앤은 방어막으로 한 대를 버틸 수 있게 어차피 쿠앤은 방어막으로 corner 위쳐 안 에어 날라가는 거 때리면은 못 날라가는 건가요? 피해 피해 아 못 피했어 내가 때릴 거줄 알았다 왜 아저씨 구경만 해요 기저 아... 뒤잡하기도 어렵다